아 가볼래? 야 이건 너의 철호의 기회야 너 딜 할 수 있어 어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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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버프 먹어. 왜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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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이거 해야 돼 아까부터 밑진 않아가지고 딱 계산가 높다만 각각 처럼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뇨 꼬보니까 우리 장전 3개 다 먹었네 야씨 18.1인치 20초만 한거지 반응 양 Blind 아이재 엥놈가 그 엥놈가 흰릉 롤도 골 못 죽이네 골고래가 올라가면서 벗고 어? 어!! 어!! 눈물 떨어졌어 아니 얘들아 아 뭐 융신들만 모아놨나 아니 뭐가 제대로 하는게 없어 어?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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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건가? 야마토님 딜하세요 저희들이 좀 죽어줄게 그거냐? 필요 없어 전체적으로 팀이 누가 하나 캐리하는 거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팀 전체적으로 잘해가지고 무난하게 이기는 걸 바란다고 나는 말 감독님 딜 이즈 목표에 공격을 집중할 것이다. 적둑둑둑둑 온 세상 트롤들을 다 만나고 오겠네 저기 할란드도 있어 할란드도 있어서 괜찮아요 아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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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以上に火災が発生、消火を任せる 敵戦艦撃地 우리의 칸탈이 유세하지만 이 칸탈이 진한 것이다 나와 인마 헬리쿤 나와 나노마테리알이 완료되었다 아마 그 패널로 이동했을 때 난 이 칸탈이 전투 끝까지 5분 이제 hop! 저의 칸탈을 시작하기 위해 그 위치를 하겠다 아이고 이게 뭐라고 시간을 이렇게 끌어 보고 왔다 진짜 좀 줄이면 안보일라나? 넌 내가 그거 딜하려고 그걸 쏘는줄 알아?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건가? 아니 뒤로가네 이 새끼 이거 뒤로가네 요 뒤로가네 요 가볼래? 야 이건 너의 철호의 기회야 너 딜할 수 있어 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왜 이걸 거부르라지? 뒤에가 안되냐? 아 이거 싫다는데 뭐 어쩌고서 뒤야지 탄핸따 안잡았어 난 기회를 줬다 난 기회를 줬다 너한테 난 기회를 줬어 너한테 근데 그 기회를 날려? 장전 12초 와이씨 어이씨 영미지민 상상 감사합니다 근데 게임 끝났어 꼭 야마모토로 크락했으면 게임이 끝나 못써 이씨 못써 이씨 이씨 왜 이 게임을 이렇게 질질 끈거지 대체 이거 진작에 끝낼 수 있었는데 이거 진작에 끝낼 수 있었는데 이거 진작에 끝낼 수 있었는데 이상한게 아냐 이거 진짜 어리석은거요 추각해 죽겠다는데 충격도 안하고